자 여러분 가게에요 가게 오픈했습니다 줄 서세요 줄 줄 서세요 줄을 서세요 나눠주세요 아니요 당신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애들 나눠주시라고요 꽁지부터 주고 싶어요? 꽁지 이리 오세요 꽁지 얍 아니 네가 약올리시는 거예요 저기요? 약올리시지 말고 자 강아지 여러분 줄 서세요 줄 줄 한 명씩 자 이걸 드리면 돼 이걸 줄 거예요 이제 아니요 그쪽이 말고요 일단 과자에 독이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한입 먹어보고 자 줄 서세요 드릴게요 저기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줄 거예요? 그거 줄 거예요? 그거 줄 거예요? 아니요 그쪽이 많이 났는데 다 왔잖아요 이걸 주면 됩니다 자 막아 해 막아 막아 옳지 양보 우리 한이 양보해 줘야지 막아 하하하 오셈 넌 넣으셔야죠 놓으세요 놓으세요 나오세요 여기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니라고요 아하하하 다른 쪽에 있는 건 이제 노랑이 주세요 노랑이 자 자 버리셨어요? 저 큰 강아지도 줘야겠죠? 타투 백설이 먹었잖아 백설 안 돼 타투를 유지해 주세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뺏으면 타투가 그 다음부터 아하하하 잘했어요 다 팔렸습니다 이제 다 팔렸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한 번씩 만지게 해주세요 당신들의 머리를 허락해 주세요 요 당신들에게 과자만 뺏기고 얻은 게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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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정말 개 이기적이다 과자는 다 먹고 하하하하 한 번도 못 만지게 하고 봐봐 얼마나 화났으면 머리카락까지 섞겠어 하하하하 어떠세요 심정이 하하하하 심정이 어떠세요? 하하하하 눈뜨고 과자배인 심정이 어떠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뮤 하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corresponding 해외 하하하하 하하하하